너 지옥에 간다 한국인이라면 어떻게 무슬림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우드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다우드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 채널을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시지는 않거든요 보시면은 런돈이 시아파키, 런돈이 시아파키스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강대와드시, 이집트, 이약트, 독일, 영국, 미국, 알제리, 모로코 이런 식으로 많이 보시거든요 한국은 사실은 괜찮지 않습니다 영차 오버헬프네요 영차 오버헬프네요 그래도 두 개수가 8만이 넘어요 그럼 이 정도도 진짜 많은 거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가끔 가다가 한국어로 댓글을 달리는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캡쳐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겁니다 좀 긴장이 됩니다 좋은 것부터 읽을까요? 나쁜 것부터 읽을까요? 나쁜 것부터 일단 마음의 준비 이슬람한테 지어달라 해 모스크 지도할 것 없다고 아무 데서는 기도하냐? 진짜 민폐야 이슬람 이기적인 것들 제발 본인 스스로 뒤돌아보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 근데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뭐 이 정도 무슬림 한국에 몰려오라고 광고하는 거야 뭐야 누가 보면 한국인들이 무슬림 좋아하는 줄 사실 인터넷상으로는 이렇게 험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실제로 한국인들 만나보면 되게 친절해요 이건 뭐 한국 관광공사에서 저한테 홍보해주세요 이렇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냐 이슬람을 옹호하는 한국인이 있다는 게 참... 상당히 거북하네 이 세상 종교 중에 없어져야 할 종교리 순위가 이슬람인데 이걸 옹호하는 한국인이 있다는 게 아직도 안 흥겨지네 일단은 이거는 이슬람이 왜 없어져야 하는 종교인지 적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좀 적어주세요 그 다음 와! 한국 유튜버 중에 무슬림이 있는 거 처음 알았네 댓글에 한국인들도 거의 없고 죄다 무슬림이네 덜덜 유튜버 수익 때문에 그런 건지 진짜 신랑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런 걸 한국인들한테 무슬림이 되라고는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진씨한테 무슬림이 되라고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보는 한국인들한테 무슬림이 돼야겠다 이슬림이 되지 않으면 지금 지옥에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생각도 전혀 없어요 저는 제가 하는 거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어! 당장! 이걸 믿어야 해! 믿지 않으면 넌 지옥에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타깝다 참! 처음엔 이슬람 관련된 영상을 사람들이 좋아하니 돈벌이가 되겠구나 시작했다가 이슬람이 빠진 케이스 같네 참 안타깝다! 돈이 알게 모르게 본인을 지배하게 되면 인생은 겉보기에 멋있어 보일 수 있으나 속으로 우울해집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한 청년들에게 2020년 부모 친척 친구 형제 지배하는 소리도 경청해주고 걱정은 정말 감사하지만 우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 이슬람교 신자세요? 아! 같은 분인 것 같은데 아까랑? 잠깐만 아 그러네 같은 사람이네 당신 이슬람교 신자세요? 한국에서 이러지 말고 이슬람 국가 가서 사세요 웃음 웃음 이거는 뭐 저도 이슬람 국가 가서 살아보고 싶네요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는 회사에 취직하면 왠간에서 삼겹살 집 회식 많이 나갈 텐데 무슬림으로 살기 힘들 텐데요 차라리 무슬림 국가에 이민 가기 위해 개종하는 거면 반대 안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산다? 솔직히 되게 불편할 겁니다 어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 불편은 제가 감수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사기꾼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별 쇼를 다 한다 어허 네 이건 제가 뭘 할 말이 없네요 뭐라 그래야 되지? 할 말 없습니다 알라를 믿는 이유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개수작 아랍권 나라 가본 적도 없고 아랍어 할 줄도 모르는데 다행히 쿨한 모델이 될 거고 교리가 뭔지는 알고 지가 무슬림이래 제가 지니지안을 한번 갔었고요 아랍어 할 줄 모르는데 할 줄 모릅니다 쿨한 모델이 될 거고 왜 못 읽어요? 번역이 다 돼 있는데 물론 아랍어로 읽는 게 좋죠 교리요? 교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아랍어는 못하지만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조회수 때문에 개종하는 거지 무리지 이놈아 한국에서 이슬람을 살면 어떤 취급 받을지는 둘째 치더라도 이슬람의 생활 방식과 현대 사회에 합리적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땅은 모르겠는데 무슬림이 현대 사회에 20억이 지금 있는데 그분들이 살고 있는 건 현대 사회가 아닌가요? 그러면 너 지옥에 간다 왜 지옥에 가는지 좀 이유를 써주세요 한국인이라면 어떻게 무슬림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마세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슬람 애들이 잘하는 마냥 한국인이라고 보라고 해서 알게 됨 무슬림에도 많이 구독자 농 제가 진짜 무슬림에 대해서 놀란 건데 얼마나 가는지 궁금하다 하셨으니까 제가 어디까지 가는지 잘 지켜봐 주세요Desk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압플 위주로 안 좋은 댓글 위주로 읽었는데 사실 그렇게 기분이 나쁜 것은 아니區 오 나가버지 이슬람에게는 익숙한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감이 좀 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해해달라, 받아달라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꾸만 더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쁠 댓글은 여기까지 이제 좋은 것 좀 읽읍시다 저도 이슬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 정보는 정말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우투키미님이나 용스월드님 영상을 꼭 챙겨보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저도 이슬람에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뭔가 같이 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비춥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활기차게 인사하는 거 보고 싶어요 힘내세요 진짜 감사해요 저 진짜 기분 너무 좋아요 일단 이슬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뭔가 하나라도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좋아 좋은 댓글 달려야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착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인이고요 몇 주 전에 이슬람을 개종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신의 축복을 빕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은 영어로도 써주셨네 한국에서 Studios요 한국 학생 시장 이렇게 잘 읽었다 제가主 번이 corriva 막раж escri Hollow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아이고 우선 영상 다져서 너무 고맙고요 영어로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으흑흑흑 한국남자 제 코리아 인마인인 UAE 유나이 Path Of A 아르비언 에 배렛 맞나 우리는eff잡을 할 경우에는 신경쓰지 않아요 적어도 저는 한국인으로서 그렇습니다 호 arist상 좋은 사고를 가지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we say we are all born muslim 아 맞습니다 우연히 다우두김 영상을 발견했는데 같은 한국의 무슬림이 유튜브 채널을 하고 계셔서 너무 반가워 댓글 남깁니다 멋지세요 앞으로 영상 잘 챙겨볼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반갑고요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곳곳에 숨어있는 한국의 무슬림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좀 양시로 올라오셨으면 좋겠네요 에비뉴하트님께서 다우두님 안녕하세요 저는 모르코에서 무슬림 남자친구와 올해 초 결혼한 한국입니다 우와 너무 축하드려요 저도 무슬림이 되어 이 문화와 종교에 대해 많은 궁금증과 흥미가 있었는데 다우두김 채널이 정말 흥미롭고 제가 모르는 부분을 간접 경험하는 것 같아 재밌네요 제 남편이 이 채널을 추천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인치알라 물론 제 채널이 한국 분들이 많이 보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슬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보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저는 진짜 너무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이렇게 나쁜 댓글이 있고 욕만 있을 줄 알고 겁나서 한국어 댓글 잘 안 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에 살고 있는 무슬림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이슬람을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텐데 정말 큰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와 진짜 한국에 무슬림들이 생각보다 꽤 있나봐요 찾기 진짜 힘들던데 다들 어디 계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드디어 무슬림이 되셨네요 한국에서 한국인이 무슬림이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을텐데 큰 결심을 하셨네요 아무쪼록 굳건한 신앙인이 되시고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부지를 없애는데도 힘써주세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어 이슬람이 낯설지 않기에 평소 관심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을 처음 접했거든요 확실히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북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틀 인디아 살람루리 엠사 미프타르에서 만나뵙었던 한국인 무슬림 누라라고 합니다 누라님 한국인 무슬림이신 아시는 분이네요 세 분께서 종교가 이슬람이 아닌데도 저희 종교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주시고 라마다 단식도 좋은 마음으로 도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사는 무슬림으로 아직도 많은 편견과 오해 속에 있어서 그런지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무슬림이 된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뇌하셨을지 가늠이 안되네요 저도 다우드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으니까요 댓글에 외국어가 굉장히 많아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위로와 힘을 드리고 싶어서 댓글을 답니다 비록 저와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시지만 진리를 알아가는 여정을 겪는 신도자로서 느끼는 생각과 감정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다우드님 영상을 보면서 많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무슬림으로서 한국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결국 순탄채만 않겠지만 항상 다우드님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이 댓글은 진짜 의미가 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완벽한 인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이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런 댓글 보면서 배우는 게 많네요 사실 좀 긴 댓글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좋은 내용이 많아서 아마 다음 컨텐츠로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제가 말했듯이 나쁜 댓글 다시는 분들 좋은 댓글 다시는 분들 다 제가 이해하고 배우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조금 긍정적으로 달아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May Allah always bless you and keep you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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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